이번엔 이 색깔 네 우와! 두 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! 우와! 오! 원다퀴즈TV 구독과 좋아요 매니큐어로 마브라티를 해볼거에요 짜잔 마브라틀 원다퀴즈TV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그냥 국검으로 그림 그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신기하게 안 쓰는 매니큐어들을 쭈르르르르르륵 쭈르르 세워놓은 후에 여러가지 색깔로 마브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유명한 색깔의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잠깐 후니 자 이렇게 물을 살짝 굶습니다 오~~ 이렇게 들어가요. 이게 면적이 있어서 오~~ 불을 확 돌아가셔야 돼요. 돌아가셔야 돼요. 이제 꼭 들어갔습니다. 그 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찾아 볼게요. 여러 색깔들을 마블을 하려면 필요해요. 자, 여러 색깔들을 아주 아주 은혜하게 섞어 보겠습니다. 빨리 빨리 섞어야지. 재빠르게, 재빠르게. 우와. 크림한다. 자, 이번에는 빨간 색깔을 한 번 해볼게요. 아, 부끄러우고 있었나 보다. 우와. 자, 그러면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니에요. 이거 잠깐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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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자, 찍어 볼게요. 한 번 해볼게요, 먼저. 자, 이런 상태로 이것만 여기 봐요. 붓잖아요. 아, 이 상태에서 붓어요. 그러니까, 빨리 붓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. 원. 둘. 셋. 따단. 따단. 오. 우와. 색깔 좀 봐. 마블, 마블. 마블. 자, 이쪽도 한 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따단. 따단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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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을 한 번 그려보세요. 달걀을 한 번 해볼게요. 달걀을 한 번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이거를 하고 있는 거는 옆에다가 한 번 말려보겠습니다. 오. 오. 신기해, 신기해. 자, 그러면은 좀 더 강렬하게 달걀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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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열어주세요. 이거요? 나 하고 싶은 색깔 열어줘. 우와. 이거 멋있겠다. 난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안녕. 못하겠어. 안되겠다.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코를 한 번 굴려볼게요. 멋진 코를 한 번 굴려보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누가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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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. 오, 넷, 넷. 우와 우와 나만의 초 우와 나만의 초 네? 저주맛은 색 헌티드하우스를 할 때는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번엔 달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우리 제이지수가 좋아하는 분인 색깔 반짝이 반짝이요? 반짝이 열어주세요 천천히 되겠다 얘가 묻으면서 이렇게 묻어나는 안 쓰는 매니큐어 하나? 오 예쁘겠다 치즈거 치즈도 치즈는 어떤거 치즈도 이거 이거 됐다 이거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맛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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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달걀을 해볼게요 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달걀 먼저 해볼게요 제시씨 내 달걀 제이가 잠깐만 제이가 한번 해보게 아 나 묻었어 아 괜찮아 불려 불려 제이가 불려 불려 아우 그렇지 오오 오오 예쁘게 잘했어 왜 실패야 예쁘네 이게 이게 좀 예쁘다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이제 코팅이 되면서 굳으면 제이야 이대로 굳는거야 지금 양초는 벌써 굳은거 같아요 우와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거부터 이 또 달걀 이 달걀 자 이걸 놓을까요 자 눌러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지금 위에도 정말 많으니까 지금 많이 종이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종이를 한번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제시씨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열고 찍어요 우와 이거는 살짝 맛있봐요 네 맛있봐요 하아 아니야 걷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걷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지면서 걷어지니까 다시 할게요 제이가 원하는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살짝 흰색이 반짝이 좋았어 흰색이 반짝이 좋았어 흰색이 반짝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찢겨줘요 이번엔 ном 깜짝 눈이 장닭 귀족하지 귀족하지 어 일단은 이거로 먼저 찍어볼게요 시술은 못해도 돼 찍어봐 유시도 한번 해봐요 이게 이 색깔이에요 1, 2, 3 짜잔 여기가 굳었어 와 이거 빨리 찍어야지 빨리 찍어야지 그름이 게 여기가 되는 거잖아 우와 마블링 알츠는 안 쓰는 매니큐어로 아이들에게 알츠를 해주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주의사항!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어때요? 냄새가... 자 그러면 우리 양초를 한번 켜보면서 우와 양초가 말라지면 되게 오묘한 색깔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그릴 수도 없는 색깔이죠 그쵸? 그릴 수도 없는 색깔 자 그러면 마블링 아트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원더퀴즈TV 그럼 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아트로 만나볼게요 바이바이 후방원 됐다 자 이거를 이제 섞어볼게요 섞는 게 아니라 이걸로 모양을 이렇게 삭 만들어 보여요 자 제이지 손 잡고 제이야 봐봐 이게 잡고 엄마가 먼저 보여줄게요 물이랑 기름은 섞이지 않아서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볼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됐어 아니야 지수 처음은 망칠 것 같은데 네 망칠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이거를 한 상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 어머 콧물인가 봐 그냥 콧물인줄 콧물이네 그거를 걷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를 이제 알겠어요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